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일 오전에는 나라를 위해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9명의 성도님에게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또 예배 후에는 단임 목사님께서 참전용사 성도들과 오찬을 나누며 조국을 위해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워주신 것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열린 제11회 우성배쟁탈 교구친선 농구리그 경기는 동남 북서울 등촌교구가 화곡교구를 40대 10으로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오후 3시 우성체육관에서 여의도 영등포 서서울 김포 양천교구대 방화공항 마곡발산교구의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제26회 전국SFC 대학생대회가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국에서 200여 명의 대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고려신학교 교수이신 정연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함께 지어져 가는 이라는 주제 아래 개최되었습니다. 특별히 대학생대회에서는 성경 속의 교회인 장로교회에 대한 특강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봉사위원 기도회가 3부 예배 후에 제1성전에서 교육 3국 교육위원회가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교육 1국과 2국 교육위원회는 다음 주일에 여름 성경학교 교사강습회로 대체하겠습니다. 경향비전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경향비전 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향비전 기도회 후에 정기당회가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신방장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예배는 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이현상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청년회 연하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찬양연습은 5시에 제1세미나실에서 하겠습니다. 밤예배 중에는 특정지역 성교사역을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기도로 정성껏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예배는 제53에서 55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송광식 전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도원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금요방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으며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치 3주 1학교 교사일동이 준비하겠습니다. 결혼 예식입니다. 마곡 15단지교구 조영찬 장로, 박경숙 집사님 일남 조수환 군과 임석규 집사, 허순옥 집사님 이녀인 신부 임지수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2015년도 상반기에 베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풍성한 감사의 헌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헌금 예산은 8,800만원입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전도회 연합회 원례회, 경향비전기도회, 우성배쟁탈 교구친선 농구리그, 고래신학교 후원회 원례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맥주감사 찬양예배가 있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38회 전국교육자 수련대회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통영 마리나 리조트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설남노회 제120-1차 임시노회가 금주 월요일 오후 9시에 전국교육자 수련대회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